이전 시간에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했더니 우리의 라우트가 희한하게 url을 직접 치고 들어가면 url을 잘 만들어줘요. 여기 있는 코드가 잘 실행이 됐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전송을 했더니 라우트가 어떻게 동작해요? method not allowed가 뜹니다. 여러분이 직접 url을 치고 들어가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건 갭 방식으로 크리에이트로 간 겁니다. 그리고 라우트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갭 방식만 받는 라우트예요.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메소드가 에러가 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플라스크의 매뉴얼에 보면 http 메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소드예요. http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고요. 그 규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갭 방식, 포스트 방식, put, patch, delet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갭과 포스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서버 쪽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get이 아니라 다른 방식, 우리는 포스트죠. 이런 경우에는 라우트가 그것을 허용하게 하려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메소지를, 이 라우트가 허용하는 메소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지, 그리고 get, 그리고 포스트,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백하고요. 크리에이트를 다시 눌러요. 이랬더니 아까 생겼던 에러는 없는데 똑같은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사용자가 갭 방식으로 들어오면 이 내용을 출력하고요.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로직을 넣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는 요청이잖아요. 요청은 뭐예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전송한 여러 가지 정보, 또 상태, 이런 것들을 리퀘스트인데 그 리퀘스트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하셔야 돼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저 크리에이트 함수가 호출됐을 때 리퀘스트, 사용자가 요청한 메소드가 뭔지를 이걸로 알아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자, 프린트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뭐라고 뜹어요? 게시라고 뜹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무거나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서브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가 뜬다구요. 즉, 리퀘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 플라스크는 요청한 것이 게시인지 포스트인지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리퀘스트의 메소드가 게시라면 요코드를 시작하고 실행하고 l-if 그렇지 않다면 이 괄호는 필요 없죠.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쓰네요.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라면 리턴 헬로우 포스트 됐는지 말합니다. 확인해 보자구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 포스트가 뜹니다. 왜요? 지금 전송한 데이터는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리퀘스트 메소드는 포스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니까 이게 리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입력할 거 아니에요? 이 타이틀과 바디 값을 여기에서 알아내야죠. 그건 매뉴얼에서 어딜 보면 되냐? 자, 리퀘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섹션을 보면요.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폼의 유저네임 리퀘스트 폼의 패스워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타이틀은요. 리퀘스트 폼의 타이틀로 알아낼 수 있다. 바디는 리퀘스트 폼의 바디로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클릭했더니 플라스크, 플라스크, 이지가 떴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리퀘스트 폼을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 타이틀과 바디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자, 여기 토픽스의 끝에다가 추가하면 좋겠죠? 자,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뉴 토픽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타이틀은 타이틀이고요. 바디는 바디예요. 자, 그리고 아이디 값이 필요한데 아이디 값이 애매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값을 새로 추가되는 거 아이디가 4가 되어야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넥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유지할 거예요. 그 변수의 값은 4로 할 겁니다. 왜요? 현재 마지막 아이디 값이 3이니까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것의 아이디 값은 4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글이 추가될 때마다 4, 5, 6, 7, 8 이렇게 일씩 올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넥스트 아이디 값을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의 값으로 넥스트 아이디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토픽스의 엘리먼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 엘리먼트를 토픽스 토픽스 어펜드 의 뉴 토픽 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넥스트 아이디 값을 1을 증가시켜서 다음에 추가할 때를 대비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넥스트 아이디를 기존의 넥스트 아이디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넥스트 아이디는요. 음... 전역 영역에 있는 전역변수예요. 전역변수를 바꿀 때는요. 음... 그 전역변수가 사용되기 이전의 코드에서 글로벌로 넥스트 아이디는 전역변수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넥스트 아이디 값을 전역변수에 있는 넥스트 아이디를 기존의 전역변수 넥스트 아이디 더하기 1한 값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픽스도 추가했고 넥스트 아이디도 갱신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생성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글의 URL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URL을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왜냐. 이 넥스트 아이디를 1 증가시키기 전에 만들어야죠. 자, 우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때는 read에 넥스트 아이디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URL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디를 1 증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리드 슬래시 생성된 아이디로 이동해야 돼요. 자, 그때는 뭘 쓰냐. 리디렉션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리디렉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여러분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한테 어디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리디렉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리디렉트 일단은 임포트를 먼저 시켜야겠네요. 자, 리디렉트를 추가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리디렉트하고 url을 입력해서 이 url 주소로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 탭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를 하면 에러가 뜨네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있는 넥스트 아이디가 문자열이랑 결합하다 보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얘를 우리 문자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도 뒤에 슬래시를 추가해 줄게요. 자, 추가했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제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크리에이트가 추가됐고 보시는 것처럼 본문에 크리에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크리에이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서버가 응답한 헤더를 보면요. 자, 여기 스테이트 코드가 30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로케이션은 이 웹브라우저를 이 주소로 튕겨버리는 명령이 로케이션이에요. 그에 따라서 주소를 이 리드 4로 튕겼더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생성된 글이 이렇게 화면에 잘 출력된 것입니다. 아, 너무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오케이 그리고 좀 더 반복적으로 이 코드를 좀 살펴보면서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기능 추가하시는 거 진짜 수고 많으셨고 축하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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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